경상남도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동계 전지훈련기간 중 1월 말 현재 전지훈련팀 총 861팀, 19,649명을 유치해 174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거창군에선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스포츠 활동과 관광을 연계한 유망산업으로서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경남 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남이 동계훈련의 메카로 굳힐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화된 유치전략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